구글드라이브.google.com 여기 저의 구글드라이브 계정인데 여기에 지금 지난번에 올려주신 팝송 이스트 이렇게 이 이미지들을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올려 놓은 상태에서 파일을 클릭해서 오른쪽 클릭해서 open with 여기 구글 닥스 이렇게 눌러주면 이게 문서인식 그 이미지 속에 있는 문서들을 인식해서 이렇게 텍스트로 변환을 시켜 주네요 물론 완벽하진 않아서 여기 보시면 밑에 약간 편집을 좀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걸 통째로 the way you are must have been loved 이렇게 문서인식을 해주는군요 요거를 이제 한글에 갖다가 붙여놓고 편집을 요거를 봐가면서 위에 있는 펴을 밑에 보시면 이렇게 여기 이렇게 여기 손으로 봤죠 그럼 요거를 이제 복사해서 한글에다가 붙여넣고 이 펴을 봐가면서 편집을 위에 있는 펴 그냥 잡으니까 그냥 좀 치워서 네 대단한 구글이네요 어쨌든 간에 200%로 펴을 했고요 한글 컴퓨터에서 한글에서 열어서 이렇게 편집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